지금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? 아무래도 일정이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부분 대려를 해 주셔서 잠 못 자고 촬영하는 그런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음... 뭐... 뭐... 그냥 좀 스트레이트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더 쉽게 대답을 했을 텐데... 뭐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했던 것처럼 오른쪽 어깨에는 종량이 있지만 양성 종량이고 하지만 뭐 특이한 케이스로 그 사이즈가 조금 비상적으로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경과관찰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잘 관찰 유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왼쪽 쇄골 같은 경우에 굴절은 뭐 현재 다 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.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고 뭐 마지막 극심한 운동이나 뭐 무리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음...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쨌든... 뭐 관련한 질문인 것 같은데... 어...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 수 있기 때문에... 그런데 또 이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다른 배우분들 또 이 작품에 신뢰가 될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이게 주연 배우가 가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군대가 뭐 늦춰졌었고 최근에 3월 15일날 재검을 받고 아직 결과를 못 받은 상태예요. 어... 음... 평행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되는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 워낙 뭐 특이한 케이스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그 결과를 내려고 병무청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. 음... 그리고 좀... 뭐 작품이냐 군대냐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프레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. 그건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. 어... 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국가기관에서 철저하게 진행하는 일이고 제 개인적 사유에 맞춰서 어...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그 시기가 늦춰진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최근에 제가 입장문을 통해서 금경에 대해서 최대한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밝혀 드렸었는데 어... 뭐 오늘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어제 한 번 더 읽었어요 꼼꼼히 사실 그때랑 제 의견은 뭐 변함이 없고요. 어... 오늘 말씀드린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결과는 음... 아... 뭐 당연히 알려지게 되겠죠. 알려지게 될 거고 어... 뭐 이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... 뭐 대단한 권력자도 잘못을 저지르면 잡혀가는 마당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?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. 뭐 아픈 주제의 드라마 하느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어... 1년 동안 작품을 쉬었어요.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성취를 가졌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군대를 가지도 못하고 작품을 하지도 못하고 1년을 쉬었습니다. 1년 만에 어떤 저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시카고 타작이라는 좋은 작품을 만나서 현재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건강에 무리되지 않게 잘해서 어... 뭐...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일들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참 항상 느끼지만 우리 유한 씨는 참 솔직한 사람이고 배우인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몸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거기에 또 혹시나 본인의 이런 대답이 작품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